도장지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내 전면부 좌측 우측 측면부에 열매가 내 눈에 따박따박 다 보여야 됩니다. 열매가 내 시야에 다 목적이 돼야 여기서 약을 뿌리면 열매까지 약이 잘 맞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 TV입니다. 6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장지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가수관에 들러봤습니다. 6월달 중요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목이 많이 빠릅니다. 현재 홍로의 과피색은 엽색보다 많이 연해야 됩니다. 홍로의 과피색은 여전한 연두빛이 나고 입은 진녹색이 납니다. 현재 홍로의 과피색을 보면 한 20일 초에 착색이 잘 발렸될 것인가 여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도장지를 한참 제거 중입니다. 도장지 때문에 가리는 잎이 많다면 햇볕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전부 무효입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거리 현상이 더 심하고 꽃는 화, 분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훤하게 따서 남긴 잎들이 햇볕을 많이 보급하게 반기 좋습니다. 제거 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열매가 또박또박 내 눈에 목적이 됩니다. 저 상단부 그 다음에 저의 정면 좌측 부분에도 열매가 제 눈에 개수가 다 시할 정도로 눈에 다 들어옵니다. 바로 이 우측 부분도 보시면 열매가 눈에 딱딱딱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돼야 농약을 우리가 뿌려도 열매까지 다 맞습니다. 내가 손을 헤집고 이렇게 봐야 열매가 있다면 수건이 복잡하다. 또한 밑에서 봐서도 열매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지가 잘 되고 이 남긴 잎들은 햇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약 방지는 잘 되면 물론 갈반 뱅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수건이 흐려졌기 때문에 갈반에도 더 강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착화량이 좋고 지금쯤 달려있는 이 열매가 과삐색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뽀얀 형태가 나타나야 가을에 착색이 맑고 깨끗하게 잘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녹색을 띄면 가을에 착색이 불량합니다. 현재 6월 상순에 과삐색이 어떤가를 보면 가을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 색깔이 잘 날 것이냐 못 날 것이냐. 방지가 잘 된다. 뻔하게 도장지를 지금 딸 때가 됐습니다. 제거함으로 해서 오히려 남긴 잎들이 햇볕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광합성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가 있다. 겁을 내서 못 따내거나 또 따내고 난 다음에도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도장지를 적게 따냈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잎들이 햇볕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해줘야 우리가 좋은 꽃물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꽃물을 만들어주는 건 역시 하늘의 태양이고 그 다음에 그 태양을 받는 이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하신 분들은 나중에 인상가리, 불이요, 깔잡이 이러한 인상가리 연민시비용을 단용 또는 농약과 혼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민시비 한번 하시면 순머지에도 상당히 도움되고 질소 흡수에도 상당히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의 착색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따고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도장지 제거는 상당히 잘 하셨네요. 이래 따내니까 미비한 저가 부분도 눈에 보이고. 그렇죠. 또 유인할 부분 있으면 유인도 하시고 추달건 추달고. 착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리자리마다 빈자리가 전혀 없네요. 이 열매 착과량이 혹시라도 너무 많아도 또 회거리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제일 나쁜 열매를 위주로 착과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진닉물이나 응예는 없습니까? 없어요. 원래 제일 주요 중에 응예입니다. 응예. 지금 상당히 상단부터 훅하게 잘 닦고 그렇게 하셨는데 착과량이 조금 많아 빙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봐서는.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열매를 한 5% 범위만 더 속과 내시면 꽃능분화에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과다 착화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자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또 회거리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꽃꽃마다 다 달려주신다고. 아주 가지도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열매가 상당히 착과가 잘 됐습니다. 잎색도 지금 보면은 홍도 같은 게 좀 예외인데 이 후지 같은 경우는 잎색이 너무 진 녹색이 나면 안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 녹색이면서 살짝 연한 녹색을 나타내줘야 가을에 색깔이 잘 납니다. 잎색을 보고도 가을을 점칠 수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진한 듯 하면서 다소 연한 빛이 보여줘야 이 가수원은 올 가을에도 가을이 잘 나는구나 이렇게 거의 100% 맞습니다. 그걸 보면은. 잡아 뜯으면 좋은데 가지가 경화돼 가지고 거의 뜯었어요. 거의 뜯어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관이 환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잘 수행하고 계시는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래 해도 착색이 잘 나고 해거리 현상도 일루고 있지만은 거의 없는 가수원입니다. 수관이 환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약을 방지하면 약이 잘 퍼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분을 자다시. 지금부터는 연민식이 중요하지만 병예충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수관이 환하죠. 이렇게. 이렇게 굵은 주지를 하나 뽑아내시고 이래 보시면은 양쪽으로 딱 벌어지고 내가 앞에 섰을 때 나를 바라보는 주지가 없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약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열매 수가 상당히 굵습니다. 지금. 열매가 아주 우두리한 것이 그 앞에서 뽀얀 것이 우두리합니다. 상당히 알도 굵으면서 색깔이 맑게 날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 파스에 하실 때 인상가리 연민식이 뭐 부리오나 이런 거 그죠? 연민식이 전용. 그런 것들은 이제 뭐 1피로 해가지고 예. 또 칼슘도 같이 운영하시면은 큰 무디 없이 든다. 이게 만약에 다 급체했으면 약이 방지 안 되기 때문에 잎이 누르게 다 빠집니다. 빠지고 지금 깔끔하게 따 보이죠. 그렇죠. 잎 속에 가려진 열매는 분무 압력을 돕혀 놔도 가지 사이에 부딪히고 잎 사이에 부딪혀 가지고 열매 탄적 오는 원이 거의 있고 순나방도 숨어서 다 깔고 먹기 때문에 무조건 방지 잘 돼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좋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봐도 원래 좀 맘에 들게. 아 괜찮죠? 혹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맘에 들기가 쉬운 게 아니냐. 그럴까요? 착화량도 많고 알 비대도 야무하고 지금 숙어안 상태도 상당히 확 제가 봐야 확 납니다. 여러 군대로 많이 다니니까 비교 돼요. 상당히 좋습니다. 엉개도 현재 없고 지금부터 방지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뭐 시기 이제 할게. 자 여기 보십시오. 아주 잘 됐습니다. 제가 지난 가다가 도장기 제거 하시길래 잠시 들려봤는데 이게 다 자기 가지에 달렸습니다. 네. 자기 가지에 탁 탁 탁이 달렸습니다. 이게 이래도 이거 하고 탁 깎아. 네. 그렇죠. 서로 서로 다른 가지죠. 네. 6월 달에는 여러분들께서 또 델란 수화제를 꼭 방지하셔야 되는데 델란 수화제는 살균제 중에서 아주 까다로운 약제입니다. 약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델란에 가용하는 과거부터 마코피카 전착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술이 아니고 저희들이 델란에 과거에 처음 샀을 때 과피 표면에 약흔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 약은 좋지만 알레르기 방황이 있을 정도로 약은 까다로운 약이지만 과피에 약흔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 3공에서 에스시 3공에서 해결받으셔야 된다. 그걸 제가 숫자리 권해드려서 마코피카가 기업할때 나온 거기 때문에 회사의 상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코피카를 쳐야 약흔이 묻지 않고 잘 골고루 퍼진다. 확산제입니다. 확산제. 그래서 델란에는 마코피카 델란 액상을 권장되지 않습니다. 델란 수화제가 델란의 고유 함량이 제일 높다. 거기에다 사춘기는 멜러플러스, 라이몬, 프레바톤, 트레본, 바로확 액상, 옥타브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캐치온, 수화제도 있고 그런 약들을 가용하시고 응약, 파워샷, 골드, 돌직구 몇만원 다 됩니다. 그게 마코피카. 다만 에스시 분무기를 사용하실때는 인산칼슘이나 사정복합비료, 불이오도, 혼용에 관계없습니다만 일부 물숨을 담아 까만 고무통에 휘석할때는 사단촌으로 졌다보니까 잘 배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노즐 사이로 약이 나가서 약흔이 덩어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독록을 크게 유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100명 중에 1명이라고 그걸 사고 나면 안되기 때문에 사정복합비를 가용하지 않도록 권장드리고 나는 해마다 사용해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그런 분들은 현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정복합비를 가용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부 개인적으로 대포 노즐로 살포하시는 과에서는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고를 대비해서 델란소화제는 6월 10일 전후부터 6월 25일 사이에 꼭 1회를 방제를 권장드리고 또한 7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제2차 델란소화제를 한 번 더 방제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 6월 7일 각각 1회 총 2회를 살포하신 과수원이 훨씬 더 탄제 부패가 없고 잎도 깨끗하더라 그런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6월달은 꽃눈 분화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꽃눈을 누가 만들어 주느냐 열매 근처에 있는 이 수많은 이파리 또 이 이파리들이 그들 속에 있다면 무효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 근처에 있는 이 많은 잎들이 햇볕을 잘 보고 있는 이파리가 유효입 즉, 광합성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 동화 사물을 생성하는 그런 좋은 잎이기 때문에 제가 도장질을 과감히 좀 쳐달라 다만 너무 지나치게 제거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리고 도장질 제거 이후에 인산칼슘이나 연맹시비용 인산가리를 단용 또는 약제와 혼용해서 연맹 살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 글씨 에 이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